올해 전세계 TV 출하량이 당초 전망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전세계 TV 예상 출하량을 종전보다 284만 대가량 내린 2억 879만 대로 전망했습니다. 지난해 연간 출하량과 비교하면 474만 3천 대 가량 더 줄어드는 수치입니다. 가전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효과가 꺾인 데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소비심리가 타격을 받으며 TV 수요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